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1세, 1.5세, 2세, 최근에 와서는 3세까지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 이민생활, 오늘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한국인들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내용을 짚어보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초기에 미국에 이민을 온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그들과 같이 살고 행동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3대가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1세대는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2세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중소 스몰 비즈니스 장업을 영우하면서 미국의 주류 혹은 심장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심리적이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꼈고 3대째에 가서야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 직종의 탄생과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동화된 미국 시민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1.5세, 2세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1세는 내가 첫 이민자일 때를 말합니다. 1.5세는 부모님을 따라온 미성년자 기준이 13살이라고 선을 긋기도 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은 미성년일 때 이민을 온 사람으로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1세는 성인이 된 후 이주해서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 및 한국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2세 이하는 주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아주 어린 시기부터 미국에서 성장해서 미국 사회와 문화에 익숙하며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개념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5세는 한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미국에서의 성장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사회 문화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1세는 주로 한국어를 2세 이하는 주로 영어와 1.5세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특징 지을 수도 있죠. 미국 한인 사회가 형성되는 초기 이민 시절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미국의 사회에 융화되어 미국인처럼 자라길 기대했고 그들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면 이민 세대 부모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머릿속의 사고를 미국인처럼 한다고 해도 뼛속까지 미국인일 수 없다는 걸 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한인 사회가 구조가 커지고 확장되면서 한인 2세들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정체성을 혼란으로써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한국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미국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한국 가정에서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어른이 먼저 먹기 전에 먹었다는 이유로써 버릇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집에서는 찌개나 반찬을 늘어놓고 함께 먹지만 미국인과 식사할 때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는 비위생적이라며 기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유학을 한 후 그냥 정착을 하는 경우와 취업비자로부터 투자이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는 일이 비전이 없다고 느끼면서 누군가는 외국인이라는 동경을 하기도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때문에 온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게 학업이든 더 나은 경쟁을 위한 것이든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건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민을 온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이고 위선이고 대부분은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을 와서 영어를 못하는 부모들이 하는 대부분의 개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한국인은 이민자의 상당수로서 개인 사업을 하고 그 중 대부분은 내일 가게, 식당,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 등 그 내용들의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온다고 그냥 바로 행복이 오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 아이에게 가족 간에도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업체가 휘청하기도 하고 현지 사정과 법, 사람 관계의 흐름을 제대로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문화를 몰라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는 힘들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인의 1.5세, 2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주류사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들이 겪은 문화 충격과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한인 1.5세, 2세, 3세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는 바로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개의 문화 가운데 혼란을 겪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좋으면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미국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택하고 자신이 한국인이라기보단 미국인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자신이 미국인이라 생각하며 자라온 한인 2세, 3세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으며 때로는 자존감을 잃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재미 한인 근로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인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 재미 한인 1세는 판매직 종사 비율이 미국인에 비해서 높고 1.5세와 2세는 관리직과 전문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미 한인 특히 1세와 1.5세는 판매직 관리직 등 특정 직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에 비해서 2세는 이러한 직업에 대해서 집중 현상이 비교적 약합니다. 자영업 종사 비율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죠. 한인 1세는 1.5세와 2세와 비교를 했을 때 자영업의 종사는 비중이 크고 2세 이하는 공무원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업 소득 점수를 통해서 세대별 직업 주위를 비교하면 1세에 비해서 1.5세와 2세의 직업 주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민자 자녀 세대로 가면서 직업의 주위는 상향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미국 속의 주류인으로 성장해서 서 있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시키죠. 임금 근로자의 세대별 임금 수준을 보면 1.5세와 2세의 경우 미국인 전체는 물론 백인에 비해서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임금 수준은 사실상 높은 교육 수준의 효과이며 동일 교육 수준별로 비교하면 한인의 임금이 백인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미국 2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한인 2세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공무원, 기업, 고위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속하는 문화와 환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입니다. 대체로 한민족이나 국가는 많은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문화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된 특징으로서 인해서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자신이 스스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감정과도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인 2세와 3세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 제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고 체험을 하며 몸으로 익히고 한국인 이미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에 비로소 한국인의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재미 교포 사회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새롭게 이주해온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1세대 이민들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통처럼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방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 1세가 스스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이민 생활의 고단함이나 어려움 등에 따라 오히려 자녀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인으로서 미국화가 되기를 바란 부모 세대의 방조도 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한국의 옛것만을 고집하는 전통적인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철저히 동화된 미국인도 아닌 새로운 절충형의 모습이 될 것이며 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모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 한인의 약 3분의 2, 66%가 자신을 설명할 때 한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즉 코리안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죠.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30%가 코리안, 36%가 코리안 아메리칸, 14%가 아시안 아메리칸, 6%가 아시안, 9%가 아메리칸이라고 호칭을 하며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삶 속에서 한인 2세, 3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문제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병원에서부터 대학생활까지 백인과 똑같은 문화 패턴, 영어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미국의 정치체제를 신봉하고 있고 미국 헌법을 준수하며 완전한 미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완수한다는 생각과 미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조국이라고 긍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각종 행사나 학교에서의 친선게임들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의 오래전에 국기에 대한 명세, 선언 등과 같은 행동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만약 한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찌 보면 미국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자기들 부모의 조국이라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들과 한인교회에도 많이 나갑니다. 한글도 배우며 한국 음식도 잘 먹습니다. 심지어 김치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미국인입니다. 부모들과의 정체성을 주제로 토론을 전개해 보면 그들이 시각이 완전히 미국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화나 삶에서 관계성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미국식 영어로 말하는 2세들에게 한인 1세들은 손을 들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1세는 조국이 한국인이라는 인식 차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2세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민 부모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목적으로 미국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민을 온 부모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간의 충돌과 이들의 논리는 뻔한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들의 나라인 것이죠. 한인 4명 중에 3명은 대략 74%가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한인 응답자의 25%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답했으며 49%는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25%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로 나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12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 미국이니오 하다 한국이니도 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32%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민 1.5세대 이후에서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다라고 혹은 한국인이기도 하다라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4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매우 자랑스럽다는 답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9세의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이민 1세대는 76%가 한인동포가 모국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1.5세대 이후는 같은 답변이 57%에 그쳤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 단위이며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한국 문화 및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한편 부모들의 미국화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충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해시킨 후 한국 문화를 교육시키고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강요하는 한국적인 것 이것은 이민 2세들에게는 편협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국적 사고만 옳고 한국 문화가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세속적이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부모 세대들의 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상하위계 질서를 강요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국 문화가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1.5세, 2세, 3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점점 더 미국적인 가치와 행동방식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한인 2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 한국적 가치와 행동방식을 강요하는 부모나 어른들에 대하여 심한 단절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서 비교와 대조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옳다거나 틀리거나 라고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다만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들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역시 미국 속에 살면서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행복을 위해서 이민생활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이민은 매우 힘들고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기다리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